자 그럼 이제 다시 뉴스삼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 금리가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개입을 해서 안정이 됐다는 거죠? 제가 업계 출신이잖아요. 제 후배들이 채권운용본부장이니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모임도 있고 아직도. 요즘에 계속 돌아와서 형님 자리 좀 없어요? 무슨 자리? 아니 자기 관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형님 오늘 시간 되면 소주로 앉아서 하세요.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의 짤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은 미국 채 금리가 어쩌고 한국 주식이 어쩌고 미국 주식이 이런 얘기만 해서 그렇지 지금 한국 채권시장은 지금 거의 뭐라고 해서나 주식으로 치면 작년 3월 분위기야. 채권이?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많이 떴다는 거야. 그러면 채권운용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고 사서 물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 사서 물리고. 그러면 내가 안 봐도 허나거든. 저도 그런 걸 해보기도 하고 시켜보기도 했지만 손절쳐. 손절강이 나와 보니까 너무 급등을 해서 채권금리가. 그런데 우리는 워낙 저금리에서 살짝 오르다 보니까 그걸 체감을 못 하시는데 채권 애널리스트, 특별히 채권 운영력들 있잖아요. 증권회사에서 프랍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 펀드는 괜찮을 텐데 이런 성과를 1년 단위로 내야 되는 채권 매니저들은 지금 거의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번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줄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왜냐하면 채권은 수요 공급인데 국채시장은 사실 국채시장의 유일한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국채시장의 유일한 공급처? 정부지 정부. 회사채시장은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국채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줄여준다는 것만큼 호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호재마저도 안 먹히다 보니까 결국 뭐랬냐? 바이백. 바이백 뭐예요? 발행해놓았던 채권을 발행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애플이 그렇게 자기 주식 바이백 해서 속아간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자사주 매입하고 똑같은 거야. 자사주 매입이라는 표현은 안 되니까 자국채 매입이 되는 거죠. 자국채 다시 바이백. 이거를 결국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어제는 조금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고채. 국고채라는 게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발행하는 걸 국고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국채라고 했는데 정식 명칭은 국고채 3연물 금리가 그저께 전거래일보다 7bp 그러니까 0.07%포인트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 2.038입니다. 그러니까 7bp 빠졌으니까 예를 들면 빠지기 전에 2.1% 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흘 만에 2.1%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단기물인 1연물 2연물 금리도 각각 하루 만에 1.5bp 2.4bp 빠졌고 단기물인 5연물 이상 금리도 10연물 같은 경우에 2.6bp가 낮아져서 2.48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중 최고치 수준이었던 2.5%대에서는 내려왔다라는 거고 5연물 금리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7.5bp가 내렸고 20연물 30연물도 1.4bp 1.1bp 이렇게 빠졌다 이런 겁니다. 뭘 이렇게 채권 금리는 몇 bp 0.0 빠지고 오른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감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요. 계속 빠지다가 한번 추세를 틀면 채권 금리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막 이렇게 안 해요. 계속 빠지다가 계속 오르다가 계속 빠지다가 이런 추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투자하기 쉽겠네요. 그러면 투자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투자하기 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방향이 딱 한번 정해지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한국 국채니까 이거 크레딧 볼 것도 없고 방향성 트레이딩인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 맞춰. 그래요? 채권도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그냥 사서 덜 먹고 더 먹는 거지 그걸 못 먹나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샀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날고 긴다는 채권 매니저들도. 그게 안 돼요? 진짜 단순한데 어렵다. 그런 거죠. 환율은 얼마나 쉬워. 예를 들면 1,200원에 사고 1,100원에 팔고 딱 걸어놓고. 근데도 환율 트레이더 트레이델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채권, 환율 이렇게 다 직업군들로 매니저 트레이더가 있잖아요. 직업 라이프사이클이 제일 짧은 게 누구냐? 외환 트레이더예요. 여기 제일 먼저 집에 가요. 그다음에 주식이 가시고 그다음에 채권이 가고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금리만 이렇게 많이 올랐냐? 미국 금리도 제가 몰랐는데 미국 금리는 지금 10연물 금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1.6대에서 막혀서 1.5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10연물이 2.48 그러니까 1%포인트 가까이 우리나라 금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0% 수준인데 우리는 0.75니까 75bp 높은 건 당연한데 75bp보다 더 높죠. 거의 100bp 높잖아요. 90bp 이상 높다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그러면 내 채권 내가 사줄게 할 정도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통한채라고 한국은행에서 발언하는 통화안정증권도 축소하고 국고채 발행도 지난달 28일에 축소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은. 그런데 기간 중에 10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3연물 국채 금리가 얼마가 올랐냐? 51bp가 올랐어요. 0.5일이 오른 건데 그럼 같은 기간에 미국은 얼마 올랐냐? 정확히 반도 안 돼요. 24bp. 영국은 23bp. 독일은 15bp.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올랐고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나 앞으로? 한국이 3, 4%씩 계속 성장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OECD인가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조금 낮춘다. 그런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 걸 반영해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내년 초까지 두 번 더 올린다. 이런 것들이 채권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어려운 채권 금리 말씀을 드리냐면 국채 10년물짜리가 2.5%다? 여기서 좀 더 오르면 3%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산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봐라. 이제 본다 이거. 뭘 봐요? 국채 10년짜리를 사면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10년 동안에 3%씩 꼬박꼬박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만약에 내가 10년물 채권을 갖고 있는데 다시 경기가 안 좋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1.5%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3%짜리가 1.5%로 빠졌다는 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2배? 2배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오르는 거죠. 꽤 많이 오르는 건데. 그건 채권의 만기구조에 따라서 오르는 폭 수익금이 좀 달라지는 거죠. 두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굳이 주식 하나 장도 안 좋은데 그래서 배당보다도 이게 더 매력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3%씩 준다. 그러다가 또 채권 금리 급락하면 팔아서 이익도 챙기고 이런 류의 자산의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머니무브. 네. 머니무브. 그래서 이 금리가 뜬다는 건 주식시장에 왜 안 좋으냐면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무의험 자산이라고 하는 책 국채 위에 뭐가 있죠? 위험이 좀 있는 회사체가 있죠. 회사체도 A급, B급 이렇게 있는데 AAA부터 AA, AA, BBB 이렇게 나가 있는데 트리플 B급을 트리플 B급 이하를 우리가 투기적인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채권이라고 하는데 하이힐드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주식시장의 펀드매니저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뭘 부도가 나 우리나라 코스닥 회사들 우리 주식 사면서 부도 날 걱정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관리 종목이라든지 진짜 이상한 껍데기만 남은 회사들 말고는 우리 주식 사면서 내일 모레 우리 사경일 회사 옵니다마는 다음 달에 3년 연속 적잖아 가지고 상장 실질하는데도 막 사잖아. 그게 이제 채권 매니저와 주식 매니저의 차이거든. 채권 매니저는 절대 그거 안 사죠. 채권 안 사요. 왜냐하면 만기상환 안 받으면 자기 망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크레딧 입장에서도 트리플 B급에 있지만 이 회사는 부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스프레드라고 그러잖아. 10년 만기 국채가 2.5예요. 혹은 3%야. 그러면 회사채는 4%를 볼 거고 싱글 A는 그 윌 거고 예를 들면 트리플 B는 그거보다 더 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할 때 나 주식 안 할래. 트리플 B 중에 이거 절대 부도 안 나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나 여기 5%에 투자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수익률을 못 봤는데 포드 GM 이런 거 있잖아요. 포드 같은 거 심련물이 지금 5% 때 넘어가요. 그러니까 포드가 망하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주식이 진짜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을 쓱 빼서 포드 넣어. 포드 5.5%다 이거야 이러면. 그래 국채금리 올라가면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럼 포드 6%다. 그럼 포드 6% 사서 1년에 6%씩 꼬박꼬박 쿠폰 나오잖아요. 쿠폰 플러스 이제 캐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 포드가 도와줬어? 그러면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도. 그래서 이런 머니무브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국면이냐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는 국면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큰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나 또 개인 투자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국면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을 거예요. 나한테도 기회가 오네. 그런데 이제 서민들 무슨 생각? 대출금리 바빠야죠. 대출이자 올라가죠. 이런 걱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금리 상승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금리 너무 오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금리면 부자가 더 부자되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채권과 주식을 이제 다 해본 입장에서는 주시장에 결코 좋지 않은 게 금리 상승이고 또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채권 금리 상승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리를 잘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채권은 어떻게죠? 복권방에서 하면 되나요? 채권?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죠. 증권회사에 hts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화로 살 수도 있고. 회사체 같은 거? 그렇죠. 얼마나 아주 조금씩은 안 팔죠. 6만 원씩. 조금씩도 팔아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팔걸? 그렇습니까? 쪼개서 팔죠. 되셨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특근, 이류특근까지 부활이 됐군요. 우리가 지난주에 특근합니까? 부활됐습니까? 부활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뉴스로 나왔다 이거야. 확실히 우리가 좀 빠르잖아요. 빨라요.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현대차 일요특근부활 4분기 공장 풀가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공급사이드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특근이 없어졌다. 그건 토요일특근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일요일까지 한다는 건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일요일 특근을 실시합니다. 왜 그러냐? 워낙 밀려 있으니까 토요일 특근 플러스 일요특근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올해 부품 수급난에 따른 판매 감소분을 말해요. 어제 발표 났잖아요. 기아차 현대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월별 출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해서 올 4분기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원래 52시간 근로하면서 일요일 근무를 못하게 했나 봐요. 그런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일요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일요일 특근을 운영하기를 위한 합의가 됐고 계획을 수립한다. 기아차도 같이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님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해서 못 팔던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뉴스플로우상 보면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재료가 없는데 부품이 없는데 일요일에 어떻게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기 차종 중심으로 일요일 특근을 추진하고 누적된 출고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1월 달에 애플카 이슈 그건 일시적인 버블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거를 거품을 빼고도 빠졌는데 그건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다 틀리면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다시 공급이 좀 일어나고 다시 매출이 는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온다면 주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2분기에 한 차례도 주말 특근을 하지 못한 울산 1공장 3공장 아산 3공장 여기하고 아산 공장은 3분기에 각각 6회 10회 4회 특근을 실시했는데 여기도 매주 거의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 공장도 약 16회 남은 기간 동안에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 실적도 어제도 발표된 거 보니까 다른 업종은 다 플러스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데 자동차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걸 봤는데 어쨌든 전기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모두 내수 수출 회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근을 실시한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소액으로 보험 들었다가 까먹으신 분들께 꽤 유용한 소식일 것 같은데 와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숨은 보험금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 지금 찾아가셔야 될 보험금이. 그거 보지 말고. 보고 나서 보지 말라 그러고 또 그렇네. 할게요 그냥. 300억 가겠습니다. 300억. 그게 정프로의 상상력이 한 게 12조입니다. 연기로 끝내주는데.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안 찾아간 보험료가 아니 보험 이제 좀 있으면 기다리면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찾아가셔야 될 미지급 보험료가 12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이건 참 금융위가 잘하는 것 같아. 내보험 찾아줌. 줌 있잖아요. 줌. 그거에 찾아줌. 공직자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 뒷끝 말 맞춰가지고. 약간 말장난 거. 어쨌든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본인 거 일괄적으로 다 조회하고 거기서 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은 여러분 잘하셔야 되는 게 저축성 보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보험금은 거기에 안 찾아가면 거기서 또 이자가 쌓인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챙겨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안 찾아가신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2조 3971억 원입니다. 나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 12조 3971억 원은 잊어버리고 있는 돈이라면 물론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 그거 찾아가지고 좋은 주식 사세요. 아니 숨어있는 돈. 12조면 웬만한 회사 하나 사겠는데 그냥. 12조? 어제 우리 하루 거래대금이 9조잖아. 엄청난 돈이라니까. 나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 아니 네이버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포털에다가.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 찾아줌. 이렇게 쳐넣으면 그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찾으셔야 될 보험금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거래일 기준으로 청구금이 자동이체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추가 정보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천만 원 넘어가는 케이스는 의도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액들로 보험금 안 찾아간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방송 중에 한 번 또 나가셔야 되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접속했는데. 어떻게 됐어? 우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트가. 터졌어? 거의 멈췄어요. 고객님 앞에 지금 5700. 아니 아까는 정상이었는데 이 얘기 하자마자 막 치시나 보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거 서버 좀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서버 좀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상공인 저거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줘야 되는데 그거 저 지원금 그거 신청하는 거죠. 그것도 터졌잖아. 또 터져. 아이티 초강대국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터지면 안 됩니다. 점점 늘어나 지금 6천명.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뒤로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지금 아니죠. 시간 오래 걸려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안 찾아도 오늘 5회 찾아도 주니까 지금 찾는다고 더 주는 건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김시성을 가진 분들은 먼저 하시고 김희박 재정으로. 우리도 뭐 10부제 비슷한 거 합니까? 10부제로. 아니지. 그렇지. 내일 모레 찾는 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열면 9시 때 10시 때에서 김희박 재정 기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12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아마 가정불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왜? 내가 내 이름 딱 검색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보험이 막 계약이 돼 있어요. 아내가. 아 나를 보험 목적물로 해서 그래서 숨어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꽤 있을 수 있다. 아니 나는 사실 나도 사실 있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님 2015년 작가하셨잖아. 그러고 하셨는데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짜투리 안 찾은 게 있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야. 가 가지고 서류 떼고. 그래서 내가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지금 안 가고 있는 게 나도 오늘 무조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찾아낼 거야. 갑자기 아까 5천 명이 9천 4백 명. 지금 이게 디도스가 아니라 삼도스동 공격이라고. 나는 좀 홍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을 드리었나. 방송 끝나고 여러분 찾아가세요. 방송 끝나고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20년 썩힌 거 뭐 하루 차이에 뭘 그렇게 또. 자 그럼 뉴스남 여기서 정리하고요. 얼른 우리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 질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